근대 한국학 인재 양성을 선도할 연세의 날개 이곳은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공문학과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공문학과는 지난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특성화 우수학과 5개년 종합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열정 넘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는 국어공문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정다감한 청년의 공동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공문학과 학과장 김영태입니다. 우리 국어공문학과는 국어학과, 국문학과 관련 분야의 실용적 직업과 학문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졸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실현을 위하여 국어학, 보존문학, 현대문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널리 확인하고 미래상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창의적 지식인과 학자로서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 특성화 분야인 근대 한국어문학과 관련한 교과과정 체계인 미디어, 텍스트, 언어교육에 적합한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하여 이론과 실용을 겸비한 큰 인재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졸업생들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공직, 교육, 방송, 언론, 연구, 창작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은 그 나라의 정신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자긍심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우리 학과에서 내일을 향한 자신의 나래를 활짝 펼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을 미디어, 텍스트, 언어의 세 분야로 재편하여 근대 한국학 분야의 전문학술연구자 및 창의적 문학기획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학술 답사, 전문가 특강, 실무 워크샵, 멘토링 세미나 등의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의 정보를 다양한 분야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꿈도 다양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뉴스 및 스포츠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론인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작은 목소리를 방송 매체를 통하여 큰 목소리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직업과 가장 관련 있는 학과가 국어국문학과입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근대 한국어 문학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어 관련 과목을 좋아하고 즐겨 공부했던 저는 학과 자체가 제게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는 근대 한국어 문학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근대 문학과 관련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하여 다양한 우리나라 문학 자료들을 접하고 연극이나 영화를 보며 이곳에 쓰인 기술들이 가진 의미에 대하여 탐구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쌓아가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학 작품에 관심이 많고 독서를 좋아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양한 책을 곁에 두고 바로 접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편집자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여 작가로서 꾸준히 활동하여 내 책을 출판하는 것 역시 꿈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는 근대 특성화 사업을 통해 근대 시계의 문학과 미디어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근대 한국어 문학 답사라는 수업에서 직접 근대 시계의 작가나 작품에 연관된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근대 미디어 문학, 근대 미디어 자료 읽기와 같은 수업에서 딱지 본 소설이나 근대 시계의 신문 등을 분석하고 오늘날의 매체로 각색함을 통해 근대 시계의 시대상과 미디어의 변화 역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대의 문학 작품과 비평론 역시 배울 수 있어 텍스트를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수업, 열정적인 학생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국어국문학과에서 다채로운 꿈을 펼쳐나갈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